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컨트롤타워가 출범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9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 회계, 법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선정된 지자체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시설의 기능 전환과 거주자 개인별 지역사회 거주 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덕철 장관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위한 비전과 목표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더 힘들고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